자료는 사료를 줘야하나? 애기들이라서 사료를 뭘 줘야하나? 나르꺼 줘도 되나? 고양이꺼는 안되잖아 고양이꺼는 안되지 나르꺼를 빠주던지 저거 추르나 그런걸로 이제 하던지 참돔추르? 어 참돔추르 하면 꽤 되지 않나? 떡심? 떡심 먹을 수 있나? 이빨이.. 이빨 때문에 힘들거 같은데? 맞지? 그냥 사료 빠아가자 그럴까? 애들 그리고 급하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물에 좀 뿌려가려고 하자 같이 뭐 구경왔어? 같이 밧줄까 봐 온거 같은데 같이 너 팥 먹은지 얼마 안됐어 두컵? 응? 두컵? 좀 더 팍 뿌라 얘를 어째 빠야되나? 빠지네 빠지네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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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빠지지도 않았구만 없네 물 흘리면 괜찮지 않을까? 뭐 그건 그란데 금방 불었네 물 조금만 더 타 이거 위에 큰 알갱이들 응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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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좀 되겠다 입맛 다 씨면서 집 근거 하나 타고 있어 너 밥 먹은지 얼마 안됐어 나를 어? 아 있다 저기 왜요? 이거 지금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거 다리 보이나? 그 팀 있어? 이거 다리 안보이나? 에헤이 잠깐만 너무 땡겼나? 이거 다리 안보이네 이거 누워있는거 아 그래? 응 저거야 가보자 나를 나를 니꺼 아니야 애들 밥먹을때는 잡고있어 응 나를 다 먹고 걱정되는게 여기 수로잖아 옆에 그렇네 아들이 목말라가 응 수로 들어가면 못나오거든 올라올 데가 없어 사람도 못 올라오는데 걔가 어떻게 올라와 이거 정수동 깡챙챙 그려나왔나 그니까 갑자기 뛰어온 어 갑자기 나타났어 그때 뺏고 입으로 맞았어 응 뺏고가 애기 될거 생기지만 내가 봤을때 그 뺏고 애기 맞는거 같아 응 나왔어 저기있지 저기있지 안녕 저 봐라 꼬리 흔들잖아 꼬리 흔들잖아 꼬리 흔들잖아 어 맞네 잔짓네 맞지 고마워 아유 똥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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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부터 먹자 저 모가지 잡고 저쪽으로 해 어 좀 떨어트려놔요 옆으로 에헤이 걔 많이 고팠는갑다 아이고 오늘 나 랭거 생각한다 갑자기 에헤헤헤 랭거 밥먹을 때 이렇게 먹었는데 에헤헤 그만 꼬리 고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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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 애야 에헤헤 배 엄청 고팠나봐 아이고 아이고 배가 고팠지 아들 마른거 봐라 응 어떡해 원래 요때 포동포동해야되는데 피부병도 있고 지금 보면 다리에 어 아들 상태가 조금 안좋아 아이고 난리다 여기도 있네 응 응 뺏고 자꾸 도망갔어 응 뺏고 도망가 사람 무서워요 뺏고는 아휴 변의 털도 아직 안 빠졌구나 응 엄청 애기네 아이고 어디까지 밀고 오냐 밥그릇을 아이고 저 많은 거를 아이고 이제야 뭐 물 마셔 물 아이고 비가 얼마나 고팠어 이제 땅에 있는거 다 주워 먹네 여보 그거 밥그릇 비아프고 물 좀 깨끗한거 다시 따라줘 아이고 뭔지 봐라 그니까 요 어디에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 요런데 나라한테 막 그거 한다 잘 먹으면 떨어진디 그 어디에 놔둬뿌라 그냥 알아서 마시게 요 어디에 있는 아들이 요 그냥 앉아있더라니까 계속 어어 아니 뭐 저 옆에 밭에 있지 어 저기서 막 뒹굴고 저렇게 놀다가 야 많이 안됐네 생각보다 어 처음에 겁은 많잖아 아직 저 꼬리에 피부병봐 보이나 어 그래 아이야 응응응응응 저 누렁이 꼬리 오른쪽 저쪽편에 보면 검은게 이만한게 붙어있는데 어 뭔지 모르겠어 찐득인거 같애 에이 물 마시네 아이고 고맙 leur 도케이프도 말 못얻는데 어 도케이프도 온데도 안묻었더라고 우리 아버지 장난치고 싶어 나를 혼냈어 혼냈어 나를 혼냈어 조딩하노 어디 저 멀리까지 가노 혼냐 똥 싸러 간다 나래 이리 그 똥 싸는 거를 쫓아갈라 그러냐 너무 사고오네 어떡해 어떡해 이빨로 꺼리는 것 봐 어떡해 맞지? 너무 안됐지 그니까 저기 이상한 하우스 폐자재 이빨 간지러우니까 라루야 너는 커피추 갖고 놀았잖아 너는 진짜 고급지게 놀았다 자들 봐라 어 내 발앉고 있다 이 새끼 이거 발꼬릉내가 쌀쌀 나지 나는 걱정인게 저 그거 있잖아 저 개장수 있다 이거 개장수가 이 길로는 다니진 않아 개장수는 항상 저 뒷길로 다녀 뒷길로 다니지? 판만 뒤적주로 어 혹시나 개장수가 애들 보면 돌돈게 좋다 그렇지 벌어잡어가거든 근데 아치 때문에 집에 둘러있어 아치 때문에 안돼 아우 난리 난다 아치 기겁할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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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또 혼자 못 누러가는가 보다 아 맞지 오줌누러가자 맞지 가자 가자 아 쫓아왔어 왜 이제 쫓아오냐 아 어떡해 이 안에 쫓아온다 오빠 누렁이는 어디갔냐 누렁이 밭에 어디까지 쫓아오라 잡아 어 똥산다 어 얘도 왔다 어디 또 왔니 하하하하 집까지 쫓아오겄노 진짜 아 어떡해 이거 살거야 그 자리로 돌아가겠지 좋겠지 내가 어제 봤을때는 여기 하우스 여기까지 쫓아오고 응 돌아갔었다니까 어 아빤들아는 줄 알고 아빠 아예 아빠 아이게 아빠 수상할게 흐흐흫 흐흫 와 야 나들 웃기다 엄마 이 집도 초네 나들 집까지 쫓아오겠다 야 아 아 아 큰일 났네 진짜 빼꼬가 지금 더 적극적이야 여보 누러미는 지금 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 똥깡씨 애들 오자노 누구 어디로 쫓아오냐 이거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어떡하지 결국 집에까지 쫓아왔는데 애들이 어떡하냐 진짜 똑하지 똥깨들 알아 근데 바로 앞에까지 왔어 근데 또 도망가 아 우유랑 참돔주루랑 갔다 줘봐 좀 물러나 봐 아이고 맛있지 뭐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야 잘 먹네 경계심이 있긴 있네 어 경계심이 있어 어이구 야 순삭이다 맞네 빼꼬고 다 먹어 봤네 누렁이 묵도 못했다 아이고 애들 어째야 되냐 그니까 나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봐야될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돌려보자 아이고 저 똥깨들 틀어봤다 다 먹었다 빼꼬야 배가 뽕냥하구만 저 누렁이랑 빼꼬 둘다 봐봐 옆에서 보면 하도 못 먹다가 이제 뭐가 하하하하 배 진짜 반영해졌네 어 그거는 옆에 놔두라고 물만 일단은 그것 좀 될까 지금 이빨 간지러울 테니까 너가 여기까지는 돌아오면 안 된다 너의 집 아니다 너의 집 아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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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뼈에 꼼 내밀고 쳐다보는 것 봐 전화 여기저기 좀 돌려보죠 일단은 어 시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되겠어 여기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제주에선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러면 일단 조금 더 보고요 아 네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그 신고를 받으면 포획팀한테 연락을 해서 포획팀 잡으러 와야된대 그러면 그 동물 시보구센터에 거기로 이제 무조건 입소를 해서 7일에서 뭐 10일 공고기간이 있고 공고기간이 지나고 이제 일환이 안되면 안락사 확률이 되게 높대 아 진짜요 시보구센터에도 얼마나 공고기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될거 시보구센터에 전화를 먼저 해봐야겠어 아 네 선생님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래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은 7일인데 그래도 10일까지는 한대 지금 이게 한상 유기견이 많이 발생할 시기라서 네? 봄이고 하니까 한상 이제 얘네가 번식하고 이제 새끼들이 많이 낙화하고 지금 거의 포화상태래 그래서 더 오래 가질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내가 임시보호를 물어보니까 개인 임시보호는 또 안된대 왜 안된나요? 그니까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을 다 해야되잖아 아 어어 칠 어 임시보호라는 걸 하려면 민간업체나 이런 데에서 협력을 하고 시의허가를 받아야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임시보호를 할 수 있대 뭐 좀 복잡다 그.. 민간업체 이제 또 알아봐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가로보자 아유 전화번호도 없다 내가 밴드 그때 가입해놓은 거 있었거든? 제조남몸에서 유기견 이런 거 봉사활동하러 갈까 싶어가지고 밴드톡으로 또 좀 물어봐야겠다 답이 바로 올지 모르겠다 여기 지금 구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래 아 진짜? 꽉 찼는 감정 아니야? 한 120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구조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진짜 많네 여기 많은 120마리 다른 데도 오면 전화번호 없나? 어 없어 인스타나 뭐 밴드 이런 걸로만 있어 하하하하 씨 이게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공부기간 지나고 일양절차를 받은 후에 일양자를 찾아받는 거야 우리가 그럼 무조건 일단은 시에는 연락을 해서 시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게 원자네 어 원칙인 거지 그게 합법이네 아아 아 어떡하지 그거는 뭐? 동물농장 제보를 한번 해볼까? 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별칼 수 있나 하하하하 아니 뭐 제보한다고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얘네가 방송에 보이면서 아 입양을 잘 될 수 있다 어어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입양자를 찾아주기도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어어어 그건 일리 있다 어 여기 제보하기 칸이 따로 있네 어어어 한번 해봐야겠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도 뭐 동물이 한두 발이겠나 그 제보도 그래 일단 그래 한번 써볼게 대디 마라띠 그래 어 맞네 아치야 뭐 있어?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쟤끼리 풀밭에서 논다고 저란네 그니까 아치가 놀랬구나 아치 심장 뛰는 거 봐 숨 숨 그니까 뚜시뚜시뚜시뚜시 아치 놀랬어 어 야 저거 호수 물어 뜯으면 어떡하냐 어? 니가 우리 집에 와서 왜 왁왁거리는데 뭐 이마 뭐 이마 어허허허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앉아 남의 집에 와서 왜 야 그 나무 물어 뜯지마 나무거 살린다고 씨 얼마 힘들었는데 어? 빽빽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저거 어 어 뜯어놨네 벌써 저걸 자꾸 물어 뜯어 이거 봐야 될 거 같아 아이고 뭘 니가 외기야 됐다 이라 못들어왔다 얘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얘 뭐야 일단 저희가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어? 아 얘 밑으로 들어왔구나 어머 어머 여보 얘네 어떡해 너 밑으로 기도하네 어 들어와서 막 나래랑 놀아 이거 저거 집 됐어 어떡해 아 문에 끼어 오고 뭐하냐 뺏고 문에 반틈 걸쳐가지고 아니야 그거 씹으면 안 돼 아니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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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나 는 저거 마음대로다 이제 너그 마음대로 땡기네 어? 빼꼬야 에이야 뭐 먹냐 다들 진짜 웃기네 너희 집이 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어머 쟤 공 던졌네 어 정말 저거 왜 물고 있는데 야 너 그거 물고 가면 안돼 나르꺼야 나르 니거 물고 가잖아 잡아 야 야 신났다 나르야 니 커피추물고 도망갔다니까 잡아와 자들 저 밖에다 먹긴 온다 아 몰라 저 장갑은 왜 물어다 하하하하하하 뭐 물어다 놨어? 옆집 아저씨 일하던 장갑 물어다 놨네 누렁아 누렁이 어딨어? 커피추어째어 이거 왜 물고 가냐 응?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아이고 저 새키 잔디 물어 뜯고 있다 하하하하 이 웃기 새키 자가 하하하하 들어 누웠어 여보 얘네 봐 집안지 키고 뭐하노 지금 불법 지금 침입해가지고 농성 중인데 지금 아들을 쫓아낼 생각을 안하고 참 살다살다 이런일이 있네 그니까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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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잔다 반찜자 낀다고 하고싶어 먹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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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